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생명과학 알쓸신잡은 지난번 10탄에서 안냈던 것처럼 신규 컨텐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노트와 더코어라는 두 종류의 부교제입니다. 필기노트는 총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해는 이론편과 킬로로직편, 이론편이 210페이지고 킬로로직은 124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과학탐구 강사들의 필기노트는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 강사들이 그 한 권이 100페이지에서 20-30페이지의 범주인데 올해 철두철미 버전에서의 필기노트는 이론편과 킬로로직편으로 세분화해서 나눴습니다. 두 권으로 총 334페이지입니다. 내용만. 총 두 권이고요. 이론편 한 권, 킬로로직편 한 권입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냐면 학생들이 이제 자주 질문해. 그래서 그런 전문을 좀 강조한 겁니다. 필기노트 활용법은 필기노트 이론편은 개념 복습, 필기노트 킬로로직은 문제풀이 하기 전에 문제풀이 루틴을 워밍업하고 문풀로 문풀 루틴을 실전적으로 연습하는 복습용으로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재미있는 이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재가 입고되면 이거는 부교재이기 때문에 비타민 교재 코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교재 미리 보기로 맛을 볼 수가 있어. 아 이런 식으로 구성했구나. 근데 아직까지 교재가 입고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캐스트를 통해 그리고 또 공지사항을 통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짧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필기노트가 왜 필요한가? 정말 반드시 필요한 거라면 부교재가 아니라 주교재라고 표현을 하겠지. 말 그대로 부교재는 필요한 분들이 이걸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간혹가다 이런 질문 받거든. 필기노트를 꼭 구입해야 하나요? 꼭 구입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노트를 잘 정리한 친구라면 본인 노트를 보는 게 제일 좋아. 자기가 정리한 게 자기 눈에 제일 잘 들어올 테니까. 근데 바쁜 수험생활 속에서 과학탄 과목을 꼼꼼하게 완성되게 강의 내용을 모두 수록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필기노트를 활용하죠. 그럼 필기노트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냐? 제가 개갈적으로 활용법을 얘기했지만 필기노트가 왜 필요한 거냐? 우리 피디님은 필기노트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필기노트 혹시 활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학창시절 때? 우리 피디님이 연식이 좀 되셔가지고 필기노트라는 걸 잘 모르셔. 저는 필기노트를 이렇게 생각해요. 강의 영상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보았던 강의 내용을 이미지화해 놓은 거야. 그래서 과거에 내가 수강했었던 강의를 다시 보지 않아도 떠오르는 거지. 뭐 예를 들자면 올해 한종철 필기노트는 가로 형태로 돼 있어서 칠판의 모습을 구현해 놨거든. 그래서 실제 수업에 PPT라든지 샘이 칠판에 판설했던 그 모습이 한 판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야. 그래서 세로보다는 샘이 세로도 해보고 가로도 해봤는데 가로 형태 즉 칠판의 모습으로 해서 실제 내가 수업을 들었던 그 이미지를 그대로 떠올릴 수 있게끔 해본 거야. 반응은 꽤 괜찮습니다. 현장 수학생들한테 모니터 해본 결과. 그래서 수업을 들었던 내용을 이미지화하여 강의를 다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휴대하기 편하기 때문에 자주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필기노트 이론편과 킬로즈 편을 활용해 주신다면 이론과 문제풀의 실전 문풀 루틴을 재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론편 그리고 킬로즈 편 이런 식으로 실제 제가 수업 시간에 칠판에서 구현했던 내용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과 피기노트가 뭐 좀 확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100%라는 건 세상에 없으니까 99% 싱크율을 자랑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 피기노트는 이 정도는 마무리하고요. 이제 더코 핵심 정리집입니다. 핵심 정리집은 뭐가 피기노트와 다르며 핵심 정리집은 또 개념서 뭐가 다릅니까? 이 질문들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핵심 정리집은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206페이지에요. 이 교재는 목적이 분명해 암기형 기본 문항 유형 정리집입니다. 개념서는요. 용어, 기본 개념, 필수 개념, 핵심 개념, 보조 용어 다양한 내용들이 풍성에 들어있다면 핵심 정리집은 실제 우리가 문제 속에서 꼭 필요한 암기형 기본 문항에 관련된 유형 정리집인 거예요. 불필요한 내용 쫙 빼고 꼭 필수적인 내용 그리고 이 교재가 만들어진 목적은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 어려운 것만 잘 맞춘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죠. 점수의 근간은 기본 문항 기본 문항에서 실수 없이 빠르게 푸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생명과학 시험은 크게 두 가지 능력을 우리한테 요구해요. 스피드와 파워 기본 문항을 얼마나 실수 없이 빠르게 풀어내느냐 그리고 어렵다고 하는 킬로 문항을 얼마나 정확하게 간결하게 풀어낼 수 있느냐 파워 그중에 이 기본 문항이 쌤은 좀 더 수험생 입장에선 현실성 있게 점수를 획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 문항은 누구나 맞출 수 있어요. 실수를 줄이기만 해도 점수의 근간이 상당히 탄탄해진다고 그래서 실수 감소와 시간 단축을 목표로 한 부교재라는 거 기출 유형 소개하고요. 필수 개념 그리고 선지와 모식도 정리를 한 교재입니다. 모의고사에서 기본 문항 실수를 줄이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 사실 과탐 마지막 시험은 실수가 제일 많이 발생해. 국수형의 모든 상처를 안고 시험을 보고 마지막 시간에는 체력도 많이 바닥나서 이거 빨리 끝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이 더 크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이 크지가 않아. 많이 지쳐있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 문항의 실수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는 이 코어라고 하는 핵심 정리집을 며칠에 또는 한 달 기준으로 해서 왕창왕창 많이 투자해서 본다고 보다는 이것도 휴대하기 편하게 놨거든. 휴대하면서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반복적으로 봐주면 그것이 점점점 빈틈을 메꿔주는데 큰 도움이 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본 문항 풀이 시간 단축을 함으로써 킬로 문항 문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이 코어의 제작 목적인 거예요. 기본 문항 문제 풀이, 스피드 있는 풀이를 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겁니다. 실제 코어 같은 경우에도 교재가 입고가 되면 이제 미리 보기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현재 공지사항에 샘플로 PDF 파일을 몇 개 올려놨어요. 참고해 주시면 되고 기출 유형 정리, 필수 개념 정리 필수 개념은 불필요한 개념 말고 진짜 문제 풀이에 필요한 선지 구성 또는 자료에 필요한 거 그리고 선지 모식도에서 빈출되는 것들을 우리는 바로바로 파악하고 자주 보면 문제를 읽는 독해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든 기출 자료 분석 그리고 2배 자료 분석 등도 함께 수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필기노트와 올해 코어 핵심 정립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고요. 다음 영상은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찍고 있는 게 25일입니다. 어제 3월 학력평가가 치러졌어요. 3월 학력평가 이후에 학습 전략에 대해서 단기적 장기적 목표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드려줘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 뵙도록 할게요. 수능 대박 화이팅! 수능 대박 화이팅! 감사합니다.